올리비아 혜선수 올리비아 혜선수는 힘이 좋은데 그 힘을 이용해서 공격 템포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상대방이 공격적으로 넘어져 있어요 힘이 아주 좋네 할 수 있어! 룩핸드위 우리 노래 소녀의 올리비아 혜 오! 리킬? 좋은데요? 어 안 돼! 와 굉장합니다 자 와 굉장히 우리의 4킬 우리의 4킬 우리의 4킬 나 2개 사랑이야 잡아 우리의 4킬 우리가 해! 우리의 4킬 대박입니다 야 너 너무 잘한다 나 오늘 세상에서 제일 잘해 틀린다!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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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준비해서 접힐 것 같은데 야 후기가 후기가 된다 후! 내가 진짜 쎄졌어 기계! 기계! 와! 지금 계속해졌다 지금 계속해졌다 얘 어떡하지? 자기 자신을 뛰어넘었다 한 둘 셋 한 둘 셋 아! 둘! 으악! 아! 하나 둘 셋 야, 쪽도로 믿는 거 알아? 나 밀자! 나 밀자! 어, 수고하자! 야! 아니, 집에서 이렇게 해서 조용히 줘. 아니야, 아니야, 우승도 아니야. 학교에서 그래. 야, 침구. 아! 아, 근데 눌렀다고 했잖아! 얘 되게 약간 멋있다. 파이팅. 호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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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아!